라이온킹 15만원 라이온킹 1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초보라 마리아와 라이온킹 이런 아이들 얼굴을 보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라이온킹 굉장한 얼큰이랍니다 입장 한번 보실까요? 입장 두께 한번 보세요 통실통실 보들보들한 아기 얼굴 같지 않나요? 예뻐요 손톱꽃은 아주 날카롭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손톱꽃만 물 들었어요 라이온킹 15만원이랍니다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는 전투기만 비싼 것이 아니라 다육이 스텔라도 몸값 하네요 10만원이랍니다 다육이 스텔라 10만원 음 손톱꽃이 아주 날카롭게 예쁘답니다 제가 입장 하나하나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체르니 아 얘도 몸값 하네 체르니 총품이라는데 20만원이랍니다 이야 체르니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네요 총품인데도 20만원이랍니다 오리지널 머큐리 오리지널 머큐리 오리지널 머큐리 얘도 20만원이네 그런데 아 가상자리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뒷면도 붉은색으로 물이 많이 들어있죠 손톱꽃도 예쁘고 오리지널 머큐리 20만원이랍니다 오리지널 머큐리 20만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주문제작해서 들어온 화분이랍니다 이 화분에 심어진 인디언바솜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이야 화분 화분이랑 다육이가 정말 멋지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저보세요 크랭크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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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프랭크 엠베 과연 얘는 얼마일까요? 이 멋진 학원에 숨겨져 있는 프랭크 엠베 불세랍니다. 불세 12,000원 브랭크 슈퍼클럽 2만원이랍니다. 마케베니아금 마케베니아금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아마 선풍기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더요. 대형 선풍기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아마 영상 속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비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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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모습 한번 봐주세요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매비나금 2만 5천원이랍니다. 누다금도 있네요 누다금은 2만원이랍니다. 매비나금 산협성노금 산협성노금 2만원 향긋 2만원이랍니다. 그린 에메랄드금 그린에메랄드금 2만원입니다. 엘구혼 만오천에 엘구혼 만오천에 엘구혼 철아 만오천에 기다려 엘구혼 예쁘게 물 줄 마디박 얼쿵이 2만원 얘가 팔 만원 샤르몬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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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엽락탑 한엽락탑 만원 한엽락탑 만원 소금들 6만원 황홀한 영꽃 황홀한 영꽃 만원이랍니다 이야 색깔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었어요 황홀한 영꽃 에스메랄라 12,000원 에스메랄라 12,000원 정말 얼큰이네 얼큰일 뿐만 아니라 에스메랄라 목대도 대단하다 에스메랄라 12,000원 4,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6,000원 황홀한 영꽃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가장자리에 전부 붉은색으로 그리고 손톱도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황홀한 영꽃 6만원